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0조 원 가까이 모자랄 걸로 보인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현실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당장 지방재정부터 크게 휘청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상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법인세는 25조 4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12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올 들어 주택거래와 매매 가격도 하락한 영향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종부세 개편 등 부자 감세에 영향이 아니냐는 시선에는 세제 개편으로 경제 활력이 높아진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수 결손에 미치는 역량이 커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대급 세수 오차로 당장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도 약 23조 원 줄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세 개의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약 20조 원을 공자 기금에 갚고 이 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약달러 국면이 전개되면 달러를 사들일 재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런 환율 비상금까지 손을 대는 게 맞냐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 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에서 국채 추가 발행을 피하는 고육책이지만 결국 세입 확충 방안 없이 손쉬운 기금 간 내부 거래를 택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SBS 조기호입니다.